쿠드롱 선수는 아주 길게 이 공도 짧아지고 있죠 맞지 않습니다 쿠드롱 또 내치네요 쿠드롱 선수도 지금 표정에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긴 한데 지금 얼굴이 좀 상기가 돼 있어요 지금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자리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재우 선수는 오히려 너무 성급한 것만 없애면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선수죠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방금 그쵸 너무 감각이 사실 올라와 있을 때 조재우 선수는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와요 본인도 아이나 참 이런 모양이거든요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꼭 빈 쿠션 자 원뱅크 그러면서 12점 오 안 맞았어요 언어는 다릅니다만 대략 표정과 입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드롱 선수 지금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또 위쪽으로 넘어갔는데 공 하나 빠질 때마다 혼자서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있죠 네 네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지금 2배치도 키스가 많죠 아주 두껍게 아주 두껍게 내공은 최대한 길어지게 이건 맞지 않습니다 내공이 코너로 빨려 들어가면서 들어올 때 들어갈 때 득점이 되지 않고 또 나올 때도 득점이 되지 않는다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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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